지금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활부원금이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재미삼아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활부원금, 줄여서 활원이라고 부릅니다. 활부원금, 활원, 활부원금, 활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활부원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선행해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고가라는 겁니다. 출고가는 제조사가 그 휴대폰에 대해서 책정한 가격이 바로 출고가인데요. 이 출고가에서 통신사 그리고 판매자의 각종 보조금을 빼면 그것이 활부원금이 됩니다. 활부원금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활부원금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실구매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구매가는 없습니다. 그럼 판매자가 이야기하는 실구매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활부원금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활부원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판매자가 활부원금이 48만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48만원이라는 가격을 듣고서 망설이겠죠? 그러면 판매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놓고 요금할인이 월 2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2년간 2만원씩 해서 총 48만원의 할인이 들어가면요. 활부원금 48만원에서 요금할인 48만원을 빼니까 실구매가는 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짜가 됐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왜 공짜가 아닐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금할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요금할인이라는 것은 통신사가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할인이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혜택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활부원금이 0원인 제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럴 때도 그때도 여전히 요금할인 48만원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다면 여러분의 실구매가는 마이너스 48만원이 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러 갔어요. 그런데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 가격은 48만원인데요. 고객님께서 심야전기를 집에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기세가 한 달에 2만원씩 2년이면 48만원이니까 고객님은 공짜로 컴퓨터를 사게 되는 셈이죠. 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요금할인이 왜 핸드폰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활부원금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활부원금이 중요한 이유를 한 번만 더 정리해볼까요? 활부원금이 중요한 이유는 공짜폰을 사기 위해서일까요? 공짜 좋죠. 하지만 진정한 공짜폰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보조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진정한 공짜폰은 음성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구매자가 이러한 거래를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공짜폰을 얻으려면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은 결국에 돈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에 적당한 노력으로 구입한다면 그것이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요? 그러면 판매자가 도둑이기 때문에 활부원금이 중요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악성 판매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는 선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활부원금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활부원금이 실제 제품의 가격입니다. 실제 제품의 가격을 알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교이고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속지 않고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선의의 판매자를 의심하지 않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불필요하게 판매자에게 공격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제품의 실제 가격인 활부원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휴대폰 구입 개념어 사전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